고기고기 소스를 만들어서 고기고기 파스타를 해먹을 겁니다 그 차 팔 때 어떻게 하는거지? 아니 아니잖아 이 정도만 다지도록 하지 진짜 맛있다, 근데 맛재만을 입은 걸 아, 더워 이제 고기를 넣어볼까? 고기! 고기도 넣어야 되는데 고기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? 호부 믹스도 좀 뿌리겠습니다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네? 먹다 담은 화이트하이 대충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냄새가 날아가겠지? 냄새가 날아가죠? 왜냐면 와인 안에 들어있는 알콜이 냄새를 가지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죠 토마토 페이스트도 넣을 거예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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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Hours Later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네요 피자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파스타나 라자냐 해먹어도 될 것 같고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애 macchi 소금 양파 마요네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